안녕하세요 빌라서치 장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파주 운정 신도시와 인접한 13개동 대단지 신축빌라입니다. 주차는 일렬 주차로 3대당 주차 100%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38평형 3룸입니다. 전실은 3연동 슬라이드 중문 화이트톤의 깔끔한 신발 수납장 집에 톤앤매너에 맞게 디자인되었네요. 중문을 지나 여유있는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은 폭과 길이가 여유있습니다. 양창 시공으로 체감과 개방감도 좋습니다. 바닥은 하얀 벽과 어우러진 밝은 톤의 강마루를 시공했습니다. 거실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가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로 동선이 편리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조리가 편리한 인덕션과 환풍기를 설치했네요. 주방창도 있어 조리시 환기가 용이합니다. 다용도 실은 워시타워를 놓아도 여유롭네요. 네모 반듯한 첫번째 방입니다. 각 방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이 확보되어 불편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벽선방과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한 욕실입니다. 두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의 크기가 상당히 웬만한 안방 사이즈만 하네요. 안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구분됐습니다. 침실의 경우면적이 정말 널찍한데요. 안방 테라스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으며 디귿 자루 폭도 적당해서 충분한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집틀을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